이런저런 수식어가 필요없이 바로 모셔도 되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워레이즈 인천 배철수입니다라는 프로를 통해서 이렇게 만남을 갖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 참여해 주시는 모든 애청자 여러분들께 좀 좋은 시간, 의미 있는 시간,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저도 열심히 같이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네, 워레이즈 인천이라는 게 인천에 언젠가부터 내걸었던 캐치플레이즈 같은 거잖아요. 저희도 덥석 갔다가 프로그램 명으로 쓰기는 썼는데 얼추 알기도 하겠어요. 늘 그렇고 모든 길을 이렇게 이런 느낌인데 좀 직접 시장님 입으로 정확한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경영방송에서 워레이즈 인천을 쓰는데 이거 원저자로부터 직접 듣는 게 그러니까요. 이것은 민선 6기 제가 시장 시절에 인천시의 브랜드로서 만들은 건데요. 말 그대로 얼에이즈 하면 모든, 길, 얼의 원칙은 우리 잘못 알고 있는 분이 있어요. 늘 항상 하는 오레이즈가 아니라 올 이라는 두 명사죠. 모든 길을 얘기하죠.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 하는 오레이즈 인천인데요. 아시다시피 이 표현을 쓸 수 있는 데는 인천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천은 기본적으로 육로는 말할 것도 없고 해로, 바닷길이 있고 또 공로, 즉 하늘길이 있고 즉 바닷길, 하늘길, 육로 모든 길이 인천으로 통한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단지 국내뿐만이 아니라 바로 해외로 가는 모든 여기가 통로가 되고 바닷길이 열린 그 오레이즈 인천인데 사실은 이것은 지정학적, 지리적 개념의 표현이라면 여기에는 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잇는 오레이즈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 길에 또... 인천은 아시다시피 강화, 계곡 성지로부터 해서 오랜 미추홀 역사 그리고 근대화가 시작된 곳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잇는다 하는 오레이즈 개념이 있고 하나 더 있습니다. 너와 나와 우리를 잇는다 하는 그런 다의적 개념의 오레이즈 인천입니다. 저 그냥 그래도 우리가 공항도 있고 육로도 그렇고 해로도 있고 하니까 그런 의미의 오레이즈겠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또 오레이즈 하면 늘 함께 우리 인천 가기는 그런 중의적이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과거와 미래, 현재 등등 또 세대와 세대 사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오레이즈. 원 저자에게 직접 들었으니까 이제 우리 써도 되죠? 네, 괜찮습니다. 지금 이제 분명히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 뜻을. 올림픽 보십니까? 당연히 보죠. 어제도 신유빈 선수가 8강전에서 일본 선수를 이기는 감동적인 순간을 봤고 특히 인천 출신 양궁, 남녀 금메달 따는 모습은 더더욱 감동적이죠. 그렇다면서요? 양궁이 인천시청 소속 선수들도 많고 그렇던데요? 그 여자 단체전 10연패를 했는데 거기 전훈영 선수가 바로 인천시청 소속입니다. 그 자랑스러운 금메달 따고 또 남자 단체전도 우승했는데 이우석 선수가 인천 출신인다고 인천에서 초중고등학교 올라온 이런 자랑스러운 선수가 바로 파리에서 지금 태극기를 휘날리게 하는 그런 선수들이 되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또 인천에서 나고 자란 선수들부터 또 인천광역시청 소속의 선수들도 있고 해서 더욱더 우리가 정이 가죠 아무래도? 당연하죠. 선수들이니까. 저희는 시장님 인간 유정복 시장이 어떤 분인가? 그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좀 색달라 보려고요. 하도 비슷한 방송 많이 들은 것 같아서. 그러면 초대석 오시는 분들에게 단답형 질문을 좀 드리거든요. 좀 뜬금없을 수도 있어요. 빠르게 대답 바로 하셔야 됩니다. 존경하는 인물은? 제가 과거에 존경하는 인물 하면 백범 김구 선생을 얘기하곤 했는데 최근에 제가 조금 제가 진짜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 묻는다면 아마 최초의 답변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세종대왕을 얘기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대단한 한국 문화 문물 그다음에 경제력 군사력 이런 걸 자랑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 한글의 위대함을 저는 재발견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언어가 있지만 한글로 인해서 오늘날의 소위 말하면 디지털 문화 시대는 최고의 경쟁력이다. K컬처의 근간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 한글만큼 위대한 문화가 있겠는가. 바로 이걸 창시한 분이 세종대왕이다 생각하니까 저는 정말 존경심이 우러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소위 말하면 컴퓨터 문화 디지털 문화에서 가장 간편하게 이런 것을 의사표현을 할 수 있고 또 구조적으로도 세계의 언어학자들이 한글이 과연 세계의 가장 우수한 문자다. 이렇게 이해들을 하고 있거든요. 아프리카 쪽도 신흥 독립국들에도 권해지고 있잖아요 정식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새 한류 문화 때문에 케이팝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대학들이 제2외국어로 배우는 1위가 한국어입니다. 한글 배우려고 난리예요. 1,600개의 세계에 있는 대학들이 한국어가 개설돼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 수치는 놀라운데요. 그래서 저는 한글이 사랑스럽고. 세종대왕. 따라서 세종대왕이 정말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정말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동일한 분을 알겠습니다. 유정복 시장님의 삶의 좌우명은? 좌우명은 제가 공직을 하면서 특히 과거에 소위 말하면 책임자 관리자로서 하면서 늘 가져왔던 것이 제 자신을 어떻게 잘 닦아서 그다음에 세상에 이롭게 활동을 하느냐. 굉장히 공자께서 말씀하신 얘기 중에 하나인데 수기 아닌 저를 닦아서 세상을 편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이롭게 한다. 그런 얘기를 저는 좋아하고 또 삶의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기 아닌 자신을 수양하여 남을 편안하게 한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인천에 사실 모든 곳이 어떤 면에서 참 자식 같겠지만 특히 뭔가 추억이 많은 인천의 동네. 탁 떠오르는 곳 빨리 어디에? 바다. 바다? 인천 앞바다? 인천하면 바다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죠. 물론 저는 어렸을 적에 지금 동구 송림동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주로 바다를 많이 보면서 살았어요. 바다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자유공원에 올라가서 서해바다를 보면서 꿈을 키웠고 또 거기서 보통 사생대회도 하고 글짓기대회도 하고 이런 어릴 적 추억이 있고 또 그 당시에는 지금 만석부두 이곳에 가서 조개도 잡고 바지락 그것도 잡고 또 인천에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 주안 이런데도 염전이었어요. 거기까지 쭉 다 염전이었어요. 거기에 망둥호도 잡고 이런 추억을 생각하면서 인천은 역시 바다를 떠나서 얘기할 수가 없는 지역이다 하고 이 바다가 갖고 있는 깊은 뜻이 있죠. 이거는 진짜 넓은 드넓은 바다 속에서 뭔가 미지세계를 도전해가는 이런 모습도 있는 것이 바다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오로서부터 인천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청라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염전이었었고. 청나도 청라도였거든요. 청라도 있었죠. 청라도인데 그 주변을 다 매립해가지고 오늘의 청라 국채도시가 됐고. 송도 신도시 같은 경우는 완전 매립해 바다가 묵지가 된 것 같은데. 네, 바다였잖아요. 저한테도 그런 기억이 있을 정도인데 시장님한테 훨씬 더 과거의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놀이문화를 하더라도 그 당시엔 전부 다 돌멩이로 놀이문화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눈으로다가 눈싸움을 하면서 놀이를 하고. 이런 문화 시절에는 참 인간미가 넘쳤고 작은 것에 감동을 받고 또 이웃간에도 정말 콩 하나라도 나눠먹는다는 그 심정으로 했던 따뜻한 정이 흐르고. 그 시절에 그런 부분은 참 그립습니다. 인천 지형 자체들이 동네들이 일단 다 달동네였잖아요, 사실은. 대체적으로 옛날에는 소득이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만. 특히 제가 태어나고 자란 송림동, 수도국산 여기는 지금 다 아파트 문화로 바뀌어서 제 생각은 없어졌지만. 그걸 그대로 볼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수도국산에 달동네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건 바로 그대로 그 옛 모습을 다 볼 수 있는. 가끔 제가 갑니다만 그곳에 어릴 적 추워거린 주택의 문제, 생활 가령 책가방이 어떻고 교복이 어떻고 그 당시 있었던 만화들. 이런 부분들이 다 있죠. 보기 어떻게 되고 어떻게 생활을 하고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어린 학생들은 대단히 생소하겠죠. 그런데 그건 불과 한 50여 년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었거든요. 이거 또 부모님들이 자녀분들과 함께 가면 오히려 대화의 장이 열릴 거예요. 신기해서 물어볼 거고 이게 사실 예전에는 이랬었어. 이런 얘기를 서로 해 주면서 괜찮을 것 같은데요. 달동네 박물관. 가장 중요하게 홍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시민이 몰랐다 그러면 책임은 시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안 알아보세요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고 이런 방송 매체를 통해서도 좀 이렇게 홍보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럼 경영방송 올해 지인천 슬로건도 이렇게 쓰겠다. 저희 방송에서도 많이 좀 할 수 있도록 힘을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 얘기하는 학창시절 중고등학교 때 어떤 분이셨을까 생각해 보면 당연히 공부 잘하셨을 거고 학교에서 어떤 기대하는 또 어느 대학 갈 만한 애 누구누구 있어 정보기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학생이었죠. 그런데 그 당시 학교 학창생활하고 지금하고 너무 다른 게 그때는 초등학교 중학교 하면서 학원이나 가본 적이 없거든요. 가회 수업도 안 하고 그대로 학교 갔다가 그다음에 방과 후에는 축구하기 바빴어요. 매일 축구하고 또 중학교 때 학교 치고. 도소반에 매일 계신 게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보통 그런 시절이었죠. 그래서 요즘 학생들 보면서 참 안타깝고 또 참 가슴 아플 때도 있어요. 학생들이 지금 거의 학교 갔다 와도 그 다음에 학원 가려 하려는 게 너무 바쁘고 힘든데 그 당시에는 그래서 조금 자유로운 것 같으면서도 꿈을 키워가고 자신의 어떤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오히려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나. 저는 주로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는 그냥 축구에 거의 해지기 전에 집에 안 들어갔으니까 중학교 때도 그러고 중학교 때는 탁구도 많이 치고 고등학교 때는 테니스도 치고 대학 들어가서 당구도 배우고 그런 게 주로 학원 말고는 운동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걸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어요. 그 당시 오늘날 같은 무슨 디지털 문화 시대가 아니니까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어디 여행을 가고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그저 공차고 이런 게 그때는 일반적이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학교를 가신 거 보면 아무튼 이 얘기는 나중에 시간 되면 또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로. 지금 노래를 하나 틀려고 하는데 이 곡이 양하영의 꿈의 나라라는 곡인데요. 이 곡 소개를 잠깐 보니까 작사가가 유종복 이렇게 돼 있어요. 네네. 정명인인 거예요 시장님이신 거예요 시장님이신 거예요 시장님이신 거예요 접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래 이게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제 한 8, 9년 전에 그 가수 백영규 씨가 저거 만나서 인천 노래를 한 번 만들자 해서 나는 뭐 이런 노래에 대해서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안 된다 그러니까 작사만 하고 작곡은 본인이 하겠다 해서 그때 한 게 이제 꿈의 나라라는 거를 제가 작사를 했고 곡은 백영규 씨가 곡을 붙이고 노래는 양하영 씨가 하고 한 것이 바로 꿈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보면은 수도국산 힘들고부터 시작해서 배달이 헌척방도 나오고 동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인천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죠. 요즘 밸런스 게임이라는 거 아시죠 양쪽이 선택하는 거. 인천을 위한 정책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신선한 것들도 많이 하시고 또는 파격적인 것들도 많이들 지금 꺼내놓으셨고 진행 중이신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구상하게 된 것은 정치 입문 후에 필요하니까 생각해냈다. 아니다. 난 전부터 생각해왔던 것들이다. 하나 둘 셋. 저는 전부터 생각보다는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집중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저추생이다. 그럼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최적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 일에 대한 기본적인 집념이고 또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자연스레 인천에 살아오시면서 느껴졌던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 니즈들도 바로바로 보이시는 걸 거 아니에요. 저는 비교적 오랫동안 공직에서 일해왔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실무자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군수 구청장 시장을 다 겪고 또 중앙부처에서도 일하고 국회에서도 일하고 이러면서 제가 비교적 일과 관련해서는 경험이 상당히 다양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경험이 많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할 때 분명한 목표를 세워서 집념을 갖고 하기 때문에 일에 대해서는 비교적 성과를 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중에 하나가 조금 아까 노랫말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재물포 쪽에 약간 좀 추억이 있으세요. 재물포 르네상스 공약. 그거 좀 효과도 많이 보고 있다면서요. 네. 이 부분은 뭐냐면 과거에 제가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낼 때는 동구, 중구 지역이 인천 인구의 반이 넘었습니다. 하인천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하인천은 지금 인천역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그쪽이 바로 인천의 재물포라고 했을 때의 중심이었죠. 그래서 지금 옛날에 중심지였던 중구동구가 신천 시민 전체 인구의 50%가 넘었던 것이 1960년대였는데 지금은 동구 인구가 6만이고 중구 인구가 영종을 빼면 4만 3천입니다. 즉 두 개 구를 합해야 10만입니다. 그럼 인천이 300만 아닙니까? 그러면 300만의 3%의 남짓 되는 것이 바로 중구동구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서 과거에 인천의 역사성도 살리고 그래서 재물포구로 출범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종구가 분구가 되고 이것은 인천이 주도하는 아주 합리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재물포구로 출범하면서 이 과거에 대한민국 근대화 산업화를 주도했던 재물포구의 역사를 미래지향적으로 되살려나간다는 것이 바로 재물포레네상스 프로젝트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질문도 왔었었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26년 7월 1부로 시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준비도 해야 되고 지금은 민선 단체장, 시의원, 구의원 다 뽑아놨기 때문에 다음 지방선거 때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2026년 7월 1일부터 재물포구가 출범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 못지않게 재물포레네상스를 통해서 새로운 문화관광산업의 원도심 활성화 전략이 바로 재물포레네상스 프로젝트입니다. 또 최근에 가장 신경 쓰고 계시는 부분이 출산 관련 정책들. 금액이 꽤 크던데요. 소위 말하면 체감지수 금액이 대단히 높죠.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처음부터 시장님이 좀.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우선 합계출산율로 표현되는 출생지수가 전 세계 236개 국가 중에서 꼴찌입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를 기록했고 이것은 4, 4분기에는 0.6대로 떨어졌는데 OECD 38개 국가의 합계출산율의 평균치의 절반도 안 됩니다. 즉 1 이하가 OECD 국가에서는 없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국가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것처럼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천시가 지금 정부 정책에 어떤 데 문제가 있는가 하는 걸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인천형 저출생 대책을 발표한 것이 지난해 말한 것이 1억 플러스 아이 드림입니다. 인천에서는 아이가 출생 즉 임산부 즉 태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성장 전 단계에 걸쳐서 1억을 드리는 이것이 1억 플러스 아이 정책이고 이것은 정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드디어 이번 8월 1일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태어나면 그런 성장 전 단계에 걸쳐 1억을 지급하는 정책이고 이번에 새롭게 발표한 제2탄 주택 정책입니다. 결국은 결혼하면 가장 당연한 문제가 살 집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필수죠. 그래서 이 집을 어떻게 하면 신혼부부들이 저 비용으로 살도록 하느냐 하는 데 초점을 두고 마련한 정책인데 대체적으로 처음에는 집을 사는 분도 있겠지만 소수고 다 전세 임대주택을 살게 되죠. 이때 보통 임대료를 월 민간주택금은 70만 원 넘게 주는 것이 일반적이고 평균적으로 공공부문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도 전세 임대나 매입 임대 이런 것이 한 38만 원 28만 원 이렇게 월 비용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인천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루 천 원 즉 한 달 3만 원으로 살 수 있도록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천 원 주택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고 그러면 이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70만 원 또 40만 원 갖고 부담했던 것을 3만 원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획기적인 주거 여건을 개선하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천 원 주택 그렇게 되니까 신혼부부들이 가장 고민인 집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큰 환경의 새로운 개선점을 마련한 것이 바로 천 원 주택이고 이것은 내년부터 시행을 들어가는데 지금 올해부터 다 행정 절차를 마치고 신청을 받아서 내년부터 시행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이제 한 천 호를 공급합니다. 천 세대. 그리고 아니 뭐 전세 주택 임대 주택만 삽니까. 내 집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쪽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할 경우는 지금 보통은 대출을 은행 대출을 통해서 내 집을 마련하고 상환을 해나가는데 이 이자를 이자율을 1%만 부담하도록 하고 시가 대신 나머지를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내 집을 마련할 때도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 원 주택과 1% 대출이자 주택입니다. 이를 통해서 인천은 천 원 주택은 천 호를 공급하고 매년. 그다음에 1% 대출을 통해서 내 집을 마련하는 건 삼천 호를 공급합니다. 내년부터 시행하는데 이 두 정책을 추진하는데. 매년 삼천 호라는 거죠? 매년? 매년 삼천. 삼천 호씩. 이 두 주택 공급 정책을 통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예산이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인천시 예산이 15조 6천억입니다. 100억 정도 부담은 인천시 재정에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비교적 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대신에 신혼부부들에게는 아주 획기적인 주택 공급 정책이 되고 또 출생률도 높일 수 있고 대한민국의 저출생을 극복하는 획기적인 정책이다 해서 이거는 대단히 선풍적인 지금 반향을 일으키고 있고 전국에서 문의가 쇄도하고 특히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들의 관심이 높은 소용히 말하면 그 체감지수가 높은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사실이라면 이거는 요즘 표현으로 정말 대박인데 이런 느낌이잖아요. 인천으로 이사 가자 이런 붐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대단히 정책 호응도가 높다는 얘기죠. 안 그래도 전국적으로 인천 광역시 중에서는 인천시가 거의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도시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이게 정말 말씀 주신 것처럼 파격적이고 또 예산 또한 적지는 않기 때문에 무한 지원이 아니잖아요. 아까도 숫자도 얘기해 주셨지만 지원 대상이 되면 일단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 대상만 되면. 그렇지 않고요. 일단은 내년도는 천호로다가 천원주택은 천호로 일단 목표치를 해놨고 별도의 어떤 선정 절차가 있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준이 있죠. 예를 들면 예비 신혼부부나 결혼 7년차 이하 중에서 최소 소득 수준이 월소득 650만 원 이하 이런 기준치는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느냐 없느냐 무자녀의 경우는 공급 주택이 60제곱미터 이하 그다음에 1자녀를 갖고 있는 신혼부부는 75제곱미터 또 두 자녀 이상을 갖고 있는 신혼부부에게는 85제곱미터 이렇게 해가지고 자녀 수에 따라서 주택규모도 차동화하는 등이 다 아주 정교하게 설계를 해서 가급적이면 출생률을 높이는 데 좀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인구 유입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출생률 자체에 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파격적이고 좋은 정책임에는 분명합니다만 아까 예산도 얘기해 주셨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지속적인 예산이 확보되는 과정에서의 흐름이 좀 원활치 않다거나 그런 일이 상황에 변화하겠죠. 이런 것 있다거나 또 자치단체장이 바뀌어버리면 정책이 흐지부지 되는 그런 경우들도 사실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이 예를 들어서 어느 누가 정책을 주도하는 책임자이냐에 따라서 바뀌었을 때 정책 변화가 올 경우는 그 정책이 논리와 명분과 또 현실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판단할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과도한 정치적인 인기주의 정책이냐 정말 필요한 정책이면서 실제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 부담이 무리가 없느냐 이런 부분을 보고 정책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천원주택과 같은 경우는 인천시의 재정 상황으로 볼 때 무리해야 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정책이고 또 시민들과 국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정책이 중단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뒤에는 혹시 예산이 흐름이 좀 좋지 않는 상황으로 변한다거나 또 괜히 저 시장 바뀌고 나서 얘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이 계시단 말이죠. 그렇죠. 정책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신뢰성입니다. 국민들이 그 정책에 대해서 얼만큼 믿고 앞으로 지속가능한 정책이냐고 생각하느냐 하는데 그래서 정책을 만들 때 그런 문제를 다 감안해서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죠. 또 과거에도 우리 시장님 쭉 제가 찾아보니까 잘해오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서구청장 하실 때 그때 그 재미있는 얘기 있었던데요. 김포 쪽의 군수로 서구청장으로 재직 중이신 당시 구청장이셨던 유정복 구청장에게 김포 주민들이 와서 시위를 하는 일이 있었다고. 네. 뭐 30년 전 얘기가 되는데요. 무슨 얘기인가요? 저는 그 당시 지금은 선거직이지만 그 당시는 선거 이전에 임명직 시절이죠. 관선 군수시장 군수시장 시절. 제가 김포 군수로 일을 하다가 또 인천 서구청장으로 발령을 발령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재가 시작되자. 지방자치재가 실시되는 그 시점에서 김포 군민들이 서구청에 정말 대모를 온 거죠. 말하자면. 와라. 그 시점에서 동안에서 민성 김포 군수를 출마해달라는 분위기가 있었고. 저는 사실 인천에서 태어나서 인천에서 학교 다니고 김포에는 임명직 군수를 한 거 외에는 연고가 없는 사람인데. 또 제가 그 나이가 그 당시 30대였고. 그래서 공직을 사표낸다는 것도 그거는 대단히 큰 모험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김포 군수로 나갔던 것은 이렇게 군민들이 저를 기대하고 바라고 하는 상황을 저버릴 수가 없었고. 그래서 당시 진짜 아무런 연고 없이 지원, 혈언, 학연 그리고 물론 정당에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당 소속도 아닌 무소속으로 나가서 선거를 치른 것이 제가 제 운명을 바꾼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됐고 저는 그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선거에 나가서 무소으로 나가서 여당, 야당 후보가 얻은 것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이 얻었기 때문에 거의 선거의 어떤 기록적인 그런 결과를 낳았는데 왜 제가 이걸 잊지 않냐면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저를 필요로 하는 지역, 저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 저는 부응해야 된다. 거기에 답변해야 된다. 그것이 저희 정치적인 가장 큰 철학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후로 저는 사심 없이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해왔고 또 그것이 인정을 받아서 김포에서 10년 동안 시장도 하고 또 국회의원도 세 번을 하고 이랬던 제 정치 경력이 있었습니다. 많이 하셨어요. 이거 저희가 민원 좀 받아 봤었는데 그중에 이거 하나만 좀 아까 다른 얘기는 좀 섞여서 나와서요. 5614님이 문외창작과 학생입니다. 예술을 하는 학생이다 보니 다양한 예술 정책들을 보게 되는데 유독 인천시의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이나 정책들이 많더라고요. 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제가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책 방향 중에 하나가 문화와 예술의 일상이 되는 사회. 그리고 선진 도시라는 건 결국 문화가 있지 않는 선진 도시는 아니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문화성심 문화주권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다만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이것이 단기간 내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민선유키시장 때 인천에 미술관 하나가 시립미술관 하나가 없던 것을 뮤지엄파크를 이번에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권리보라는데 큰 뮤지엄파크를 만들고 또 세계문자박물관을 유치하고 대양박물관도 유치하고 이런 인프라 구축뿐만이 아니라 컨텐츠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천은 앞으로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거는 전문가들 문화예술 전문가들하고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창조적 문화 역량을 다하는 이런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관심 갖고 있는 분이 좀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인천 문화예술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도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사실 선진 도시 이런 얘기를 하지만 문화가 소외된 선진 도시라는 선진 국가라는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요. 우리나라도 지금 정말 이렇게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엄청나게 선진 강국으로 가고 있지만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K-컬처. 그러니까요. K-POP를 중심으로 하는 이 K-컬처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납니다. 이것이 K-푸드. 이렇게 해서 지금은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것이 오히려 K-컬처입니다. 우리 인천 또한 여러 면에서 좀 든든해지는 복합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요소요소가 좀 빠진 구석이 없는 그런 느낌으로 되어가는 것 같아서 좀 인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든든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가까이 님이 이제 정리할 시간이 돼 가는데요. 유정복 시장님 안녕하세요. 항상 인천을 위해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인천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히려 시민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인천은 정말 대단한 도시다. 그 잠재력이 있는 도시다. 지금 인구 300만 원을 넘어서 경제력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다. 이런 건 자강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더 시민이 행복한 그런 미래의 도시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하려면 저와 함께 우리 시민들이 정말 이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인천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어쩌셨습니까 소감이. 네. 오늘 이렇게 자연스럽게 인천을 얘기하고 또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갖도록 함께 공감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 배출수 진행자께서 아주 진짜 인천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방송을 통해서도 제가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정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끝으로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인천 시민분들에게 좀 하시고 싶은 얘기가 평소에 따로 있었을까요? 저는 늘 해온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인천인입니다. 인천이 잘 되는 것이 바로 나의 행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오직 인천 오직 시민 오직 미래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시정을 펴나가고 있는데 우리 자랑스러운 인천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지금 우리가 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총 발휘해서 정말 자랑스러운 인천을 만들어 가야 되겠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천 시민들이 함께 호흡하는 인천의 가치를 공유하는 인천의 미래의 희망을 또 공유하는 이런 인천시가 된다면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인천만큼 잠재력과 가능성이 높은 도시는 대한민국에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 힘을 모아서 더 위대한 시민의 행복한 인천을 만들어 가는데 함께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늘 시민들께 드리고 싶은 바람이고 또 저의 소망입니다. 감사합니다.